대왕 말이 지금 개인 척을 하는데요. 지금 꼭 개인 척을 하는데 지금 말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왕 말이 잡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다고 하네요. 안녕. 안녕. 사람의 말을 따라한다고 하네요. 사람의 말을 따라한다고 하네요. 이동엽 잘생겼어? 이동엽 잘생겼어? 대답도 한다고 합니다. 이동엽 잘생겼다고 생각해? 어. 두 손과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